새벽 시간대에 광주의 한 금은빵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붙잡고 보니 일당 3명은 모두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. 충격적이게도 여기에 포함된 한 명이 12살 6학년 초등학생이었습니다.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새벽 시간 광주의 한 금은빵. 헤맷을 쓴 남성이 망치로 유리벽을 내리치고 공범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. 곧장 진열대로 향한 이들은 또다시 유리를 부순 후 허겁지겁 귀금속을 쓸어 담아 달아납니다. 이들이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.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탄 채 인근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한 명과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. 추적에 나선 경찰이 8시간 30여 분 뒤 용의자 3명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모두 10대 소년이었습니다. 3명 중 2명은 중고등학생이었고 나머지 1명은 만 12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. 만 12살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.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압수했습니다. 또 범행 전 이들이 다른 오토바이에 탄 무리들과 함께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조윤정입니다.